안녕하세요. 김홍남입니다. 워드프로세서 필기 제3과목, 컴퓨터와 정보활용입니다. 컴퓨터와 정보활용은요, 그 전에는 PC기본상식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요. 2015년부터는 컴퓨터와 정보활용이라는 과목으로 이름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용어가 들어가 있는데요. ICT 신기술용어 부분과 전자우편, 개인정보관리 부분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ICT 신기술용어에서는요, 최신 기술용어와 모바일 관련 기술용어에 대해서 공부를 더 추가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 50번째 항목인데요. ICT 신기술용어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신의 기술용어들이 많이 바뀌고 있는데요. 그 추세에 맞춰서 제3과목에서는 신기술용어에 대한 문제가 출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파밍이라는 게 있고요. 피싱이라는 게 있는데요. 피싱이라는 건 낚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요, 개인정보를 빼내는 행위들, 그런 사기수법들을 피싱이라고 하는데, 피싱이 확장이 되어서요, 금융기관의 해당 사이트를 중간에 공격을 해서요, 그 중간 자체의 도메인을 탈취해서 자기가 이익을 취하는 그런 방법이 파밍이라는 수법이 새로 등장을 했습니다. 자, 보이스피싱은 여기서 이제 음성이 들어가는 거죠. 음성으로서 개인정보라든지, 신용정보 이런 것들을 빼내는 행위, 이래서 이제 금융정보를 빼내서 돈을 인출하는 행위, 이런 것들을 보이스피싱이라고 합니다. 아, 그 다음에 디도스 공격이라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여러 대의 컴퓨터를 막 일체 공격해서 특정 사이트를 막 공격하는 그런 방식을 디도스 공격이라고 하죠. 아, 그 다음에 SNS가 있습니다. SNS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입니다. 웹상에서 이제 인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해가는 그런 서비스를 SNS라고 하는데,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하는 페이스북이라든지 트위터, 카스, 카카오스토리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다 SNS라는 신기술 용어가 되겠습니다. 자, 이름은 다른데, 플레임은 다르지만 SNS라고 해서요. 스테이트라이트 네트워크 시스템, 위성통신 시스템을 이용해서 음성이라든지 영상, 데이터, 이런 새로운 네트워크를 형성해가는 걸 또 다른 SNS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73번, 상공산업 박비서는 인터넷 뱅킹을 하기 위해 컴퓨터에 즐거찾게 등록해놓은 비은행 사이트에 접속했는데, 팝업창에 나타나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를 요구했다. 며칠 뒤 박비서의 비은행 계좌에서 총 5회에 걸쳐 1039만원이 사기범의 계좌로 이체되었는데, 이러한 신종 컴퓨터 범죄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특정 금융기관에 공격을 해서요. 중간에 정보를 빼서 이런 탈취하는 행위, 그런 자체를 파밀이라고 합니다. 자, 정보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74번, 온라인상에서 인맥을 새롭게 쌓거나, 기존 인맥과의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서비스로 연예인은 팬들과 소통하는 수단이 되고요. 각 나라의 대통령도 국민들과 소통하는 수단으로 이것을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것은 무엇인가? 자, 이게 이제 SNS죠.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전자우편의 주요 기능입니다. 새롭게 추가된 항목 중에서 전자우편 관리하기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메일을 송수신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메일을 보낼 때는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내는 사람의 전자우편 주소는 from에다 써주시면 되고요. 받는 사람은 to입니다. to, 우리가 이제 이메일 또는 손편지를 보낼 때 마찬가지죠. to 한 다음에 누구누구에게,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엔 from 누구누구로부터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보내는 사람은 from, 받는 사람은 to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참조가 있는데요. 보낸 사람 외도 같은 내용을 참조자한테 보낼 때 하는 게 cc, 참조가 있고요. 참조를 하는데 상대방에서 받는 사람이 보이지 않게 하려면 bcc, 숨은 참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브젝은 제목을 쓰는 부분이고요. attach, 파일을 첨부할 때, 동영상이나 그림 이런 것들을 첨부할 때 해주는 게 attach, 첨부가 있고요. 리플레이, 회신받는 거죠. 발송자에게 이제 전송을 받는 그런 것을 회신받는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달하는 겁니다. 받은 메일을 다른 사람한테 그대로 전달할 때 포워딩한다고 그러죠. 전달해주는 그런 기능이 다 전자우편에서 쓰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75번 전자우편을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독일한 내용을 여러 사람들이 참조할 수 있도록 할 때 사용되는 전자우편의 헤더 부분은 그랬습니다. 자, 헤더 부분에 들어가는 것들을 이제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참조 이렇게 되겠는데요. 이럴 때 이제 여러 사람한테 보내기 위해서는 cc가 있고요. 숨은 참조는 bcc가 있었죠. 여기서 이제 정답은 cc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6번이죠.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기능은 수신자와 cc 수신자는 메일 본문에 그 정보가 노출이 되지만 모모는 사용하면 메일이 정상적으로 전송이 되지만 수신자나 cc 수신자는 모모 수신자의 정보를 볼 수 없게 된다. 이거는 bcc죠. 숨은 참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애니악입니다. 애니악이라는 컴퓨터는요. 진공관을 사용해서 만든 세계 최초의 전자식 계산기입니다. 약 18,000여 개의 진공관을 사용해서요. 만든 계산기인데 프로그램이 내장 방식이 아니고요. 외장, 바깥쪽에 있었다는 거죠. 프로그램이 주격장치에 저장되었다가 실행해서 순서대로 꺼냈죠. 실행하는 걸 내장 방식이라고 하고요. 그 이전의 방식은 외장 방식입니다. 애니악을 기점으로 해서 애니악은 외장 방식. 그 다음에 나온 컴퓨터가요. 애드삭인데 애드삭, 유니박, 애드박 이것들은 다 모두 내장 방식을 썼습니다.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최초로 제안한 사람은 폰노이만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최초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프로그램 내장 방식으로 만든 최초의 계산기, 그러면 애드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77번 다음 중 프로그램 내장 방식의 컴퓨터와 거리가 먼 것은? 자 그러므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작업관리입니다. 작업관리는 이번에 새로 추가된 부분인데요. 개인정보관리 부분에서 작업관리창을 의미합니다. 자 작업관리창에 들어가면요. 대풀이 일정부터 연락처 내보내기까지 기능이 있는데요. 대풀이 일정은 반복적으로 대풀이 되는 일정을요. 등록했다가 쉽게 관리해주는 기능이 있고요. 미디알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설정되는 시간이 되면은요. 알림창이 나오면서 소리가 함께 나타나는 것을 미디알림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모임 요청이라는 것은 한 사람 이상이 만날 수 있도록 이제 전자메일이나 이런 온라인, 오프라인 모임을 참석할 것을 요청해서 시간을 계획해주고 장소, 장비 이런 것들을 예약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할일 모음인데요. 달력이라든지 약속, 작업목록 이런 창들을 하나로 구성해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기타 작업목록을 제외와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표시 여부를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모니터링이라는 것은 이제 반복적으로 계속 실행될 수가 있는데요. 작업 상태를 미리 볼 수가 있습니다. 기타 이제 작업목록 만들기, 연락처 내보내기 기능 등이 있습니다. 자 78번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 아웃룩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진행되는 모임이나 운동 또는 이제 생일 이런 것들을 쉽게 관리해주는 기능 일정한 시간이 되면 계속 모임이나 운동, 생일 이런 것들은 1년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죠. 그럴 경우는 이제 되풀이 일정을 통해서 일정을 등록해 놓고 쉽게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79번. 마이크로소프트 아웃룩에서 달력, 약속, 작업목록을 하나의 창으로 구성해서 작업목록을 제외한 다른 부분에 대한 표시 여부를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은 그러니까 달력이라든지 약속, 목록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표시해주는 기능을 할일 모음이라고 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은 펌웨어입니다. 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중간적인 어떤 성격의 장치를 펌웨어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뭐 플래시 메모리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펌웨어가 되겠는데요. 굉장히 속도가 빨라서요. 입출력 장치를 제어하는 부분과 같이 어떤 고속처리가 필요한 프로그램과 디지털 시스템.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장치가 펌웨어라고 합니다. 자 80번 다음 중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중간 형태의 프로그램으로 롬에 기록되어 있고요. 하드웨어를 제어하고 필요시 하드웨어의 성능을 향상시켜주고 또요. 그러니까 그런 마이크로 프로그램의 집합을 펌웨어라고 하죠. 쉐어웨어라는 것은요. 일정 기간 이렇게 프로그램을 무료로 쓰다가요. 한 달 또는 45일 이런 식으로 기간을 종이해 놓고 사용하다가 마음에 들면 이제 돈을 지불하고 정식으로 사용하는 제품을 쉐어웨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미들웨어 같은 경우는요. 어떤 서버와 클라이언트를 연결해주는 소프트웨어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프리웨어라는 건 이제 공개용 소프트웨어입니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프리웨어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광디스크입니다. 옵티칼 디스크라고 해서요. 레이저 빔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읽거나 쓸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광디스크라고 합니다. 컴팩 디스크 롬, CD 롬입니다. 롬이니까 리드 온리 메모리, 읽을 수만 있는 디스크 장치가 되겠고요. CD R은 R, 리드입니다. 읽을 수만 있는 디스크, R, W면 리드 라이트, 읽기, 쓰기가 모두 가능한 디스크가 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이제 그 다음에 가장 크기가 큰 게 DVD죠. 약 4.7기가에서 17기가까지 저장할 수 있고요. 기존의 그 CD 롬을 이용해서 판독이 가능한 디스크가 DVD라고 합니다. 자 81번 다음 중 광디스크의 종류와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CD 롬은 한 번 기록된 내용을 수정할 수 없다. 맞습니다. 리드 온리 메모리여서요. 읽을 수만 있는 디스크 장치가 됩니다. DVD는요. 디스크 한 면에 약 4.7기가 정도의 데이터 저장 가능하지만 DVD 장치로는 기존 CD 롬의 판독이 불가능하다. DVD 장치로도 CD 롬 판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연산 장치입니다. 우리가 컴퓨터 하드웨어에서 가장 중요한 장치가 중앙처리 장치가 되겠는데요. 이런 중앙처리 장치는 크게 연산 장치하고 제어 장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연산 장치는요. 사칙 연산뿐만 아니라 비교 판단할 수 있는 논리 연산을 수행하는 장치가 되겠고요. 제어 장치라고 하면은요. 주격 장치에 있는 프로그램을 읽어드려서요. 모든 장치로 해독하면서 보내주고 감시하고 통제하는 그런 장치가 제어 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연산 장치와 제어 장치는 각종 레지스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연산 장치는 주로 계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역 레지스터, 주격 장치로 보낼 데이터를 일시적으로 기억하는 레지스터가 되고요. 누산기라는 것은 연산의 결과를, 중간 결과를 일시적으로 기억해 주는 레지스터고요. 가산기는 합을 구하는 레지스터가 됩니다. 보수기는요. 뺄셈을 해줄 때 사용하는 논리 회로가 되겠습니다. 자 82번 다음 중 연산 장치의 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1번 연산 장치에는 사칙 연산을 수행하는 기본 회로는 가산기이다. 일단 사칙 연산을 할 수 있는 장치가 연산 장치가 되겠고요. 가산기라는 것은 이제 두 개 이상의 수를 합하는 장치가 되기 때문에 기본 회로는 가산기가 맞습니다. 2번 연산 장치에는 연산한 결과가 기억되는 누산기가 있다. 맞습니다. 자 3번 연산 장치에는 주격 장치에서 가져온 명령어를 기억하는 기억 레지스터. 자 기억 레지스터라는 것은 연산 장치의 일부분이긴 한데 주기억 장치로 보낼 데이터를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그런 레지스터가 기억 레지스터가 되겠습니다. 일단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4번 연산 장치에서 뺄셈은 보수기에 의해 만들어진 보수를 이용하여 가산한다. 자 이 보수기가 이제 뺄셈을 사용했을 때 사용하는 논리 회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RISC입니다.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설계하는 방식에 따라 CISC 방식과 RISC 방식으로 구별이 됩니다. RISC 방식은요. 회로 구성이 아주 간단하면서 명령어를 최소화 시켰고요. 고정된 길이의 명령어를 사용을 합니다. 아 레지스터를 많이 갖고 있어서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요. 가격도 저가입니다. 자 용도에는요. 네트워크 서버나 워크스테이션 프로세서를 설계할 때 사용하는 프로세서 설계 방식이 RISC 방식입니다. 자 83번 다음 중 RISC 프로세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하버드 구조를 기반으로 설계된 방식이다. 2번 가변 길이 명령어 형식을 사용한다. 자 RISC 방식은요. 고정된 길이의 명령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아 84번 다음 중 RISC 컴퓨터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주소 지정 방식을 최소화하여 제어 장치가 간단하다. 아 그 다음에 2번 명령어의 수가 많고 길이가 가변적이다. 자 명령어의 수를 적고요. 길이는 고정된 길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프로세서 설계하는 방식은 RISC하고 CISC가 있는데요. 두 개를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비교해서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패치 프로그램입니다. 자 패치 프로그램이라는 것은요. 프로그램의 오류를 수정하거나 기능 향상을 위해서 프로그램의 일부를 변경해 주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패치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85번에 기존 응용 프로그램의 오류 수정이나 성능 향상을 위해서 프로그램의 일부 파일을 변경해 주는 프로그램을 패치 프로그램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용어 기억을 해 주십시오. 1번입니다. 자 다음은 CPU의 상태입니다. CPU는요. 하나의 프로세서가 시스템 내에서 처음의 준비 상태에서부터요. 실행, 대기, 교착 상태로 변경이 되는데 그런 CPU의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 그런 프로세스 상태를 CPU의 상태라고 합니다. 제일 처음에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은요. 프로세서 단위로 준비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준비 상태에서는요. 프로세서가 필요한 자원을 할당을 받고요. 이제 프로세서를 사용하기 위해서 할당받기 위해서 이제 기다리는 상태를 레디 상태, 준비 상태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준비가 다 됐으면요. 런 스테이트, 실행 상태가 되는데요. 프로세서에 의해서 실행되고 있는 상태가 되고요. 자 이렇게 실행되다가요. 다른 자원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자원이 올 때까지 이제 할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상태를 웨이트 스테이트, 대기 상태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기하다가도요. 프로세서가 어떤 특정 사건이 나서야 한없이 이제 계속 기다려지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땐 데드락, 교착 상태라고 합니다. 86번. 하나의 프로세서가 시스템 내에서 실행되고 있는 동안 여러가지 상태로 이제 변화가 되게 되어있는데요. 프로세서가 CPU를 차지하고 있다가 입출력 편리 를 위해서 CPU를 양보하고 다른 프로세서의 입출력 처리가 종료될 때까지 기다리는 상태,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웨이트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가상 기억 장치입니다. 자, 주 기억 장치가 있고요. 보조 기억 장치가 있는데 프로그램을 사용하려면 주 기억 장치로 불러들여서 사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 기억 장치의 공간이 부족할 경우에는요. 보조 기억 장치의 일부를 띄워다가요. 주 기억 장치인 것처럼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확대한 메모리를 가상 기억 장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의 크기가 주 기억 공간보다 클 때 사용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하드디스크를 주로 이제 가상 기억 장치로 많이 쓰고 있고요. 자, 이렇게 가상 기억 장치를 쓰는 방법에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페이징 기법과 세그먼트 기법이 있습니다. 자, 페이징 기법은요. 블럭을 같은 크기로 분할하는 방식이 되겠고요. 세그먼트 기법은 블럭을 서로 다른 크기로 분할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87번. 다음 중 가상 기억 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1번. 주 기억 장치와 보조 기억 장치로 구성된 기억 체계로 체제로 주 기억 장치의 용량이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용한다. 맞습니다. 2번. 프로그램이 사용할 수 있는 주소 공간의 크기가 실제 주 기억 장치 기억 공간의 크기보다 작을 때 사용한다. 더 클 때요. 주 기억 장치는 용량이 작으니까 보조 기억 장치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그 기억 공간을 띄어다가 쓰는 거니까요. 프로그램의 크기가 이제 주 기억보다 클 때 사용하는 기법이 가상 기억 장치입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88번. 다음 중 가상 메모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가상 메모리라는 것은 보조 기억 장치의 일부를 주 기억 장치인 것처럼 쓰게 만드는 기법이라고 했습니다. 1번. 하드 디스크를 이용하여 주 기억 장치의 용량보다 커다란 프로그램의 수행을 가능하게 한다. 이게 이제 가상 기억 장치, 버추얼 메모리, 가상 메모리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3번에 나오는 CPU와 주 기억 장치의 속도차를 완화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고속 기억 장치다. 이것은 캐시 메모리에 관한 설명인데요. CPU의 속도가 가장 빠르고요. 그 다음에 주 기억 장치, 그 다음에 보조 기억 장치 순이기 때문에요. CPU가 굉장히 프로그램의 속도를 빠르기는 하지만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있는 거, CPU와 주 기억 장치 사이에 있으면서 속도를 완화시켜주는 장치가 캐시 메모리입니다. 자, 가상 메모리하고 캐시 메모리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요. 비교해서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DMA 기법입니다. DMA라는 것은요, 다이렉트 메모리 억세스의 약자이고요. 주변 장치가 직접 메모리 버스를 관리해서요. CPU의 부담을 줄여주고 전송 속도를 향상시켜주기 위한 기법이 DMA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CPU를 거치지 않으면서 입출력 장치와 메모리 간에 입출력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주 기억 장치에 접근하기 위해서 사이클 스틸린이라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중앙 처리 장치에서 직접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요. 전체적인 컴퓨터의 성능의 효율을 가져다 줄 수가 있습니다. 89번, 다음 중 DMA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입니다. 1번, CPU의 계속적인 개입 없이 메모리와 입출력 장치 사이에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이 DMA 기법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인데요. 2번에 보시면 고속의 CPU와 저속의 주기 기억 장치 사이에서 일시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고속 기억 장치 이거 캐시 메모리잖아요. 바로 위에서 저희가 한번 같이 풀어봤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자꾸 캐시 메모리가 보기로 나오니까 캐시 메모리, 가상 메모리, DMA 이런 걸 구별해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운영체제 리소스입니다. 운영체제에서 사용되는 자원들인데요. 운영체제가 관리하는 자원들, 즉 프로세서, 프로그램이죠. 그 다음에 메모리는 메인 메모리, 주기억 장치나 하드디스크, 입출력 장치 이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관리해주는 것들이 운영체제에서 하는 일들입니다. 자, 90번 컴퓨터 시스템에서 운영체제의 목적은 유한한 리소스의 효율적인 관리이다. 다음 중 운영체제가 관리하는 리소스의 종류와 거리가 먼 것은 1번 메인 메모리, 주기억 메모리죠. 2번 프로세서, 3번 바이오스, 4번 하드디스크. 자, 운영체제가 관리하는 자원들은요. 하드디스크,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다 있는데요. 바이오스는 아니죠. 바이오스 같은 경우는요. 롬바이오스라고 해서 컴퓨터가 켜지면서 정상적인 상태인가 이것을 스스로 체크하면서 주변 장치들을 초기화해주고 운영체제를 이렇게 직접 적재하는 과정을 담당하는 게 바이오스입니다. 그러니까 운영체제가 직접 관리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비슷한 문제인데요. 91번에 보면 컴퓨터 시스템에서 운영체제의 목적은 유한한 리소스의 효율적인 관리이다. 그런데 다음 중 운영체제가 관리하는 리소스의 종류와 거리가 먼 것은 보기만 다르고요. 영어로 썼느냐 한글로 썼느냐의 차이네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운영체제의 분류입니다. 크게 인베디드 시스템, 분산처리 시스템, 병렬처리 시스템, 시분할처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인베디드 시스템 같은 경우는요. 컴퓨터 같은 경우는 운영체제를 읽어드려서 동작하는 방식인데요. 인베디드 시스템은 명령어를 칩에 담아서 내장시킨 컴퓨터입니다. 기계나 전자장치의 두뇌 역할을 해주는 그런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장착해서 설계해주고요. 그래서 효과적인 제어와 편리한 구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모든 명령어를 다 기억시킬 수는 없고요. 되도록 많은 명령어를 칩에 담아서 내장시킨 컴퓨터 시스템을 인베디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분산처리 시스템은요. 네트워크로 연결돼서 자원을 분산처리하는 방식이고요. 병렬처리 시스템은 서로 두 개 이상의 프로세스를 연결시켜서요. 처리기를 연결해서 프로세서를 동시에 병렬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병렬처리 시스템입니다. 시분할처리 시스템은요. CPU가 속도가 굉장히 빠르니까 이것을 시간상으로 분할해서 여러 작업을 연속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92번 다음 중 일반 PC 형태가 아니며 주로 보드, 회로기판 형태의 반도체 기억장의 소자에 응용 프로그램을 탑재해서 컴퓨터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은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런 것들을 인베디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멀티 프로그램입니다. 멀티는 다중이라는 의미고요. 프로그램은 여러 개죠. 하나의 프로세서를 가지면서 여러 개, 두 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주기억장치에 기억시켜 놓고요. 시간상으로 분할을 해서 짧은 시간 동안 하나의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고 그 다음 짧은 시간 동안 다른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개의 프로그램이 동시에 실행되는 것처럼 보이는 방식을 멀티 프로그래밍이라고 합니다. 멀티 프로그램은 하나의 프로세서가 되고요. 그러므로 93번은요. 한 시스템에서 멀티 프로그램이 가능한 이유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은 그랬습니다. 이거는 CPU를 시간상으로 분할한 시분할 처리 시스템이 멀티 프로그램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4번이 되겠는데요. 각 프로그램이 주어진 작은 시간만큼 CPU를 사용하고 반환하는 것을 반복함으로써 가능하다. 이게 멀티 프로그램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컴파일러와 인터프린터입니다. 프로그램을 제작을 하려면요. 소스 코드 원시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컴파일러나 인터프린터와 같은 번역기를 통해서 목적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번역기의 종류가 크게 컴파일러와 인터프린터가 있습니다. 컴파일러 같은 경우는요. 전체 소스 프로그램을 한꺼번에 번역해서 목적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면서요. 기억 장소는 많이 차지하는데 실행 시간이 굉장히 빠른 번역 방법이 컴파일러가 되겠습니다. 이에 반해서요. 인터프린터 방식은요. 프로그램을 한 줄씩 번역해서 실행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컴파일러에 비해서 속도가 느리고요. 대신 목적 프로그램은 생성되지가 않습니다. 자 94번 다음 중 컴파일러 언어와 인터프린터 언어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1번 인터프린터 언어가 컴파일러보다 일반적으로 실행속도가 빠르다. 자 컴파일러가 더 빠릅니다. 일단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인터프린터 언어는 대화식 처리가 가능하다. 컴파일러는 일반적으로 불가능하다. 인터프린터 방식은요. 한 줄씩 번역이 되기 때문에 대화식 처리가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컴파일러는 목적 프로그램이 생성이 되고요. 일반 인터프린터 언어는 목적 프로그램이 생성되지 않습니다. 인터프린터는 번역 과정을 따로 하지 않고요. 각 명령문에 대해서 디코딩을 직접 처리한다. 직접 한 줄씩 번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USB입니다. USB와 같은 것들은요. 컴퓨터와 주변장치를 연결해주는 부분입니다. USB는요. 12MB, 12MBps의 속도를 지원하는 직렬포트의 일종이고요. 최대 127개까지 주변기기를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에 꽂기만 하면요. 바로 인식이 되는 프로그 앤 프레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장치로 알맞은 것은 직렬포트의 일종으로 오디오 프레이어, 디지털 카메라, 마우스, 키보드, 스캐너와 프린터와 같은 주변기기를 연결해주는 인터페이스입니다. 12MBps 이상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지원해주며 최대 127개까지 장치들을 사슬처럼 연결할 수 있다. 컴퓨터를 사용하는 도중에 이 방식의 주변장치를 연결해도 인식할 수 있다. 이것은 지금 USB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렇게 컴퓨터와 주변기기를 연결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127개까지 주변기기를 연결할 수 있는 건 USB이고요. 여기 보기 4번에 보면 IEEE 1394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직렬 고속 인터페이스 규격이기는 하는데요. 최대 63개까지 주변장치를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1번에 나오는 AGP는요. 그래픽 카드의 일종이고요. 3번에 나오는 SCSI는 하드디스크를 연결하는 방식에 해당이 됩니다. 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CMOS, CMOS. BIOS라는 내장된 램에요. 어떤 컴퓨터의 설정값들을 저장해 놓는 걸 CMOS라고 합니다. 기본 초기 설정값은요. 제조사에서 미리 저장을 해 놓고요. CMOS에서는 어떤 부팅의 우선순위, C드라이브가 먼저 할 것인지 A드라이브가 먼저 할 것인지 이런 부팅 우선순위와 그래픽 카드의 종류, 램에 대한 사항, 안티바이러스, 전원관리 또는 부팅의 비밀 옵션, 그 다음에 FDD, 프로피디스크나 하드디스크의 타입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CMOS가 되겠습니다. 자 96번 다음 중 CMOS 설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CMOS의 셋업은 시스템 사양에 맞게 사용자가 설정 및 저장할 수 있다. 2번 컴퓨터 전원을 꾼 후에 내장 배터리에 의해 작동되며 컴퓨터를 켜면 곧 작동한다. 맞습니다. CMOS 설정에서 부팅 우선순위와 안티바이러스를 기능을 설정할 수 없다. 있습니다. 부팅의 우선순위 설정할 수가 있다. 그랬고요. 기타 내장 기능 설정과 주변 메인보드의 내장 기능 설정과 주변 장치에 대한 상황을 기록을 합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97번도 같은 문제입니다. CMOS 설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메인보드 제조사가 미리 설정해놨고요. FDD, HDD 설정할 수가 있고요. 전원관리 및 부팅, 비밀 옵션 이것도 지정할 수가 있고요. 정답은 4번이네요. 보기가 같습니다. CMOS에서 안티바이러스 기능 및 부팅 순서를 설정할 수 없다. 라고 했는데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IEEE 1394입니다. USB와 마찬가지로요. 고속 직렬 인터페이스인데요. 애플사가 개발을 했고요. 각종 주변기기나 가정기기를 PC에 접속해서 멀티미디어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강화된 그런 인터페이스가 IEEE 1394인데요. 이거는 최대 63대까지 주변기기 연결이 가능하고요. 속도는 초당 100M, 200M, 400M 이렇게 3개의 종류가 있습니다. 핫플로그인, 곧바로 꽂기만 하면 곧바로 실행, IEEE 1394를 설치하면 곧바로 실행될 수 있는 핫플로그인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98번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장치로 알맞은 것은 PC나 각종 AV기기에서 대량으로 고속 데이터 통신을 실행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로 와이어 와이어라고 분이운다. 플러그 앤 플레이 기능이 있어서 각종 기기 접속과 단절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고속 직렬 연결 장치이다. 이것은 지금 IEEE 1394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멀티미디어 활용 분야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를 하나로 통합해서 정보를 표현해주고 저장해주고 전달하는 기술인 멀티미디어를 이용해서 여러가지 응용 분야에서 쓸 수가 있는데 VOD라는 것은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라고 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시간대에 뉴스나 드라이마 또는 영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주문형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VCS는 화상회의 시스템입니다. 통신회선을 통해서 원거리에서도 모니터나 화면을 통해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서비스 시스템입니다. VR은 가상 시스템이라고 하고요. 컴퓨터 그래픽이나 시뮬레이션 기술을 이용해서요. 실제로 존재하지 않은 가상의 세계를 만들어내는 그런 기술을 VR이라고 합니다. PACS는요. 의료 영상 저장 정보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의료기기를 엑스레이 사진이라든지 CT, MRI 이런 것들을 영상 정보를 저장해주고 전송해주는 시스템입니다. CAI는요. 원격 교육이라고 합니다. 학습 능력에 따라서 학습 내용을 통신망을 통해서 교육하는 시스템이 다 멀티미디어 활용 분야가 되겠습니다. 99번 다음 중 멀티미디어 활용 분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VCS는 화상회의 시스템이라고 했죠. 전화, TV를 통해 컴퓨터와 연결해 각종 정보를 얻는 뉴미디어라고 했는데 이게 틀렸습니다. 키오스크는요. 백화점이나 서점 등에서 사용해주는 무인 안내 시스템입니다. VOD는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고요. VR은 가상 시스템입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은 광케이블입니다. 통신회선의 유선 매체 중에서 꼬임선, 동축케이블, 광케이블이 있는데요. 현재 세대에서 가장 많이 쓰고 고속의 케이블 그러면 광케이블입니다. 시험 문제에 광케이블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오게 될 텐데요. 광케이블이라는 것은 전기신호를 빛의 신호로 바꾸어서 유리섬유와 같이 아주 얇은 섬유를 통해서요. 전달하는 케이블입니다. 다른 전송 매체에 비해서요. 굉장히 대역폭이 넓어서 전송 효율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크기와 무게는 작아지고요. 구조물의 크기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빛의 형태로 전송이 되기 때문에요. 잡음에도 강하고 외부적 어떤 간섭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원거리까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리피터 설치 간격이 넓어지고요. 근거리 통신망, 과의자 해선망 이런 것들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선 케이블 중에서 가장 좋은 케이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00번 다음 중 광케이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른 유선 매체에 비해 대역폭이 넓고 데이터 전송률이 뛰어나다. 맞습니다. 다른 유선 전송 매체에 비해 크기가 작으며 가볍습니다. 다른 전송 매체에 비해 정보 전달의 안정성이 낮다. 그랬는데 높겠죠. 대역폭도 넓고 전송 효율이 뛰어나니까 정답은 3번입니다. 4번 신호를 재생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리피터의 설치 간격이 크다. 전송률이 대역폭이 넓으니까 그만큼 리피터의 간격도 넓다라고 했습니다. 다음은 하이퍼텍스트입니다. 전자적인 어떤 매체를 통해서요. 문서와 문서를 연결해 놓은 상태를 하이퍼텍스트라고 합니다. 관련성 있는 문서를 빠르게 찾아낼 수가 있고요. 사용자가 생각하는, 원하는 정보를 곧바로 클릭으로 얻을 수 있는 비선형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101번 다음 중 하이퍼텍스트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은 1번 편집자의 의도 문화는 독자의 의도에 따라 문서를 읽는 순서가 구성되어진 문서를 의미한다. 비선형적인 구조라고 했죠. 독자가 읽는 의도에 따라서, 클릭하는 의도에 따라서 문서가 결정이 됩니다. 2번 문서와 문서를 연결하여 관련된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구물처럼 연결된 비선형성 구조를 갖는다. 맞습니다. 하이퍼텍스트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이퍼링크, 클릭했을 때 연결되어 있는 링크선이 되겠습니다. 4번 멀티미디어로만 작성된 정보 묶음들이 서로 연결된 형태이다. 멀티미디어뿐만 아니라 텍스트도 같이 연결되어 있죠. 멀티미디어, 하이퍼미디어 이런 것들은 다 중요한 개념이 되기 때문에요.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트워크 장비입니다. 네트워크가 설정되어 있을 때요. 원거리까지 전송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장비들이 있습니다. 이걸 네트워킹 장비라고 하는데 첫 번째 리피터는요. 신호가 약해집니다. 그랬을 때 원거리까지 가기 위해서 신호를 다시 재생시켜서 증폭시켜주는 역할을 해서 신호를 전달하는 장치를 리피터라고 합니다. 모뎀이라는 것은요. 단말기에서 들어오는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회선에 맞게끔 변환해주고 그렇게 변환해주는 걸 변조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통신 회선을 통과해주면 이 아날로그 신호를 다시 디지털 신호로 변환해주는 복조 과정을 거쳐주는 신호 변환 장치가 모뎀입니다. 다음은 라우터인데요. 라우터라는 것은 통신망 내에서 최적의 경로, 빠른 길을 찾아낸 다음에 수신자 컴퓨터로 전달해주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허브인데요. 더미 허브가 있습니다. 속도가 약 10Mbps 속도인데요. 가까이 있는 장비들을 연결해주는 장비가 허브입니다. 게이트웨이라는 것은요. 서로 다른 종류의 통신망까지도 연결해줄 수 있는 통신 장비가 게이트웨이가 되겠습니다. 102번, 서로 다른 프로토콜을 운영되는 네트워크에서 최적의 경로를 결정해주는 네트워크 장비 여기서 핵심원은 최적의 경로입니다. 라우팅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장비는 라우터가 되겠습니다. 103번, 다음 중 랜과 외부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장비로 응용계층을 연결해서 데이터 형식이나 프로토콜을 변환하면여서 서로 다른 프로토콜을 갖는 네트워크를 연결해주는 장비 서로 다른 네트워크까지 연결해줄 수 있는 장비는 게이트웨이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호화와 복호화입니다. 입력장치로부터 들어오는 데이터는요. 아날로그 영상이거나 디지털 영상이 될 텐데요. 부호화와 복호화에서 쓰는 신호 변환 방식은요. 아날로그 영상을 부호화, 코더라고 합니다. 코더를 시켜주면 디지털 영상이 되고요. 이렇게 들어오는 디지털 영상을 다시 원상태로 복호화시켜주면 아날로그 영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는 장비가 우리가 코덱이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자, 104번, 다음 중 아날로그 영상을 디지털 영상으로 전송하고 수신한 다음에 아날로그 영상으로 복원하는 과정을 올바르게 표현한 것은 제일 처음에 일단 아날로그 영상이 들어올 것이고요. 이것을 코드화 시켜주는 부호화, 그렇게 되면 디지털 영상이 되고요. 이걸 다시 원상 복교시켜주는 디코더, 복호화라고 그러죠. 그러면 다시 아날로그 영상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VDSL입니다. 자, VDSL이라는 것은요. 초고속 전송 기술 중에 하나인데요. 다운로드 속도하고 업로드 속도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영상회의라든지 원격 진료, 인터넷 방송 등에 쓰는 가장 적당한 디지털 전송 기술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05번 다음 중 초고속 디지털 전송 기술의 하나로서 초고속 디지털 가입자 회선이라 부르기도 하며 양방향 서비스 속도가 이론적으로 비슷한 인터넷 통신 기술은 그러면 VDSL이 되겠습니다. 1번에 나오는 ADSL은요. 마찬가지로 초고속 디지털 전송 기술 중에 하나인데 이론적으로는요. 다운로드하고 업로드 속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비대칭 디지털 가입자 회선이라고도 하죠. 3번에 나오는 ISDN은 종합정보 통신망이라고 합니다. 4번의 모뎀은 신호변환 장치 중에 하나입니다. 디지털 데이터를 아날로그로 전송해 주고요. 아날로그 데이터를 다시 디지털로 변환해 주는 모뎀, 변복조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ADSL입니다. 이것도 디지털 전송 기술 중에 하나인데요. 초창기에 나왔던 디지털 전송 기술의 하나입니다. 기존에 있던 전화선, 가정에서 쓰는 구리선을 이용한 전화선을 이용해서 통신을 제공을 해주는데요. 다운로드 속도하고 업로드 속도가 다르다 그래서 비대칭 디지털 가입자 회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양방향 서비스에는 부적합하고요. 음성통신 같은 경우는 낮은 주파수 대역을 쓰고 데이터 통신은 높은 주파수 대역을 이용을 하는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자, 106번요. 최근 일반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널리 사용하는 ADSL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자, 최근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이제 예전에 나왔던 기술이기 때문에 최근은 아니죠. 어쨌든 예전에 많이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동축 케이블을 사용해서 쓴다 그랬는데 구리선을 쓰고 있습니다. ADSL은 비대칭 디지털 가입자 회선입니다. 대칭형이 아닙니다. 비대칭이라는 의미 자체가요. 다운로드하고 업로드 속도가 다르다라는 의미입니다. 영상회의, 원격진료 등과 같은 양방향 서비스 자, 이런 것들은 양방향 서비스를 할 수 없고요. 양방향 서비스에 적합한 기술은요. VDSL이 되겠죠. 자, 4번이 정답이겠습니다. 전화는 낮은 주파수를, 데이터 통신은 높은 주파수를 이용한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인터네트워킹입니다.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통신하기 위한 기술인데요. 네트워크 간에 연결시켜주는 장비들이 있습니다. 리피터, 라우터, 브릿지, 허브 또는 스위치 등등이 있습니다. 자, 107번 다음 중에서 컴퓨터를 네트워크로 연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인터네트워킹 기기가 아닌 것은 리피터, 라우터, 브릿지, 디코더 자, 4번이 되겠네요. 디코더라는 것은 복화시켜주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아, 108번 다음 중에서 컴퓨터를 네트워크로 연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인터네트워킹 기기가 아닌 것은 리피터, 라우터, 브릿지, 레이드 자, 레이드가 아니죠. 레이드라는 것은 여러 개의 하드디스크의 데이터를 분산해서 중복 저장하는 기술을 RAID라는 기술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요. 인터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장비의 종류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일단 종류와 각각의 기능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렌입니다. 근거리 통신망이라고 합니다. 자, 근거리 통신망에서는요. 렌을 접근하는 방식이 세 가지가 있는데 CSMACD, 토큰패싱, 토큰링 이렇게 세 가지 렌에 접근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일단 종류를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CSMACD 같은 경우는 전송 매체를 감시하다가 신호가 있으면 기다리고 없으면 즉시 전송하는 방식이 되겠고요. 토큰패싱이나 토큰링 같은 경우는 토큰을 받은 단말기가 이제 송신권을 얻는 방식이 되겠는데요. 물리적으로 링의 형태인가 버스의 형태인가에 따라서 토큰 링과 토큰 버스 이렇게 방식이 있습니다. 자, 109번. 다음 중에서 렌의 매체 접근 제어 방식으로 분류했을 경우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CSMACD, 토클로지, 토큰 링, 토큰 버스 정답은 2번이 되겠는데요. 토클로지라는 것은 렌을 구축을 할 때요. 장비들을 어떤 모양으로 구축할 것인가를 나타내는 위상을 토클로지라고 하죠. 그런 위상의 종류에는 스타형이라든지 버스형, 링형, 메쉬형, 트리형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10번. 다음 중에서 렌을 매체 접근 제어 방식으로 분류했을 경우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프로토클, CSMACD, 토큰 링, 토큰 버스 위의 문제하고 같은 문제인데요. 정답은 1번이 되겠죠. 프로토클이라는 것은 통신할 수 있는 약속, 규약을 의미해 줍니다. 다음은 프로토클입니다. 프로토클이라는 것은요. 통신을 원하는 두 시스템 간의 정보를 원활하게 전송하기 위해서 서로 지켜야 할 약속을 프로토클이라고 하죠. 이 프로토클이 다르면 정보를 공유할 수 없기 때문에 동일한 프로토클을 사용을 해야 하겠습니다. 이 프로토클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구문, 의미, 순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구문은 신덱스, 의미는 시멘틱스, 순서는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프로토클에서를 가지고 데이터를 전송을 하는데요. 전송하는 방식에서 문자, 캐릭터 단위로 할 것이냐, 바이트 단위로 할 것이냐, 비트 단위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세 가지 전송 방식이 있습니다. 111번 다음 중 프로토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프로토클이란 통신을 원하는 두 개체 간의 무엇을 어떻게, 언제 통신할 것인가에 대한 서로 약속한 운영 규정이다. 이건 프로토클에 대한 정의가 되겠습니다. 프로토클의 기본 요소에는 구문, 의미, 순서이다. 맞습니다. 프로토클은 전송하고자 하는 데이터 프레임의 구성에 따라서 문자, 바이트, 비트 등이 있습니다. 4번 프로토클의 구성을 회사마다 다양하게 설정하면 인터넷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당연히 아니죠. 서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프로토클을 사용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은 ATM 비동기 전송이라고 합니다. 광대역 종합정보 통신망을 BISDN, 브로드밴드 ISDN이라고 하는데요. 광대역 종합정보 통신망의 핵심 기술이 ATM 비동기 전송 모드입니다. 내용은요. 비대칭 디지털 가입자 회선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정보를 기존 전화선을 통해서 고속으로 전송하는 기술인데요. 한 글자를 나타내는 부호의 전후에 시작과 정지 신호를 넣어서요. 송수신하는 방식입니다. 모뎀을 이용한 피스통신도 이에 해당이 되고요. 데이터를 셀 기반으로 고정 길이, 길이의 크기는 53바이트인데요. 이런 고정 길이로 변환해서 전송하기 때문에요. 패킷 방식보다 속도가 빠르고 효율이 좋은 방식이 비동기 전송 모드라고 합니다. 자, 112번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특성들을 갖는 통신망의 구성 요소는 어느 것인가. 음성과 영상 같은 다매체 자료를 전송하기 위해 사용된다. 패킷 라우팅을 기반으로 한 통신 방식이다. 고속의 광섬유와 위성통신까지 가능한 셀 릴레이 방식을 사용한다. 여기서 셀 릴레이 방식을 주의 깊게 보셔야 되고요. 이 셀 방식으로 전송하는 통신망은요. 3번에 나오는 ATM이 되겠습니다. 비동기 전송 모드라고 합니다. 자, 이 비동기 전송 모드는 광대역 종합정보 통신망의 핵심 기술이니까요. 같이 연결시켜서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컴퓨터와 정보 활용 과목을 공부를 해봤습니다. 이것으로 이제 자주 출제되는 기출문제, 워드 프로세서, 문제풀이를 모두 마치겠고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합격할 수 있도록 제가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